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툭 한번 털어놔 봐요 날 어디까지 생각해요 혹시 애인이 있나요 외모가 뛰어난 건 아니지만 난 정말 괜찮은 남자 당신만 오케이 해준다면 사랑에 빠지고 싶어 아 사랑의 꼭지점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해 내 사랑의 잠금장치를 당신이 풀어놓은 거야 내 마음을 나도 몰라 책임져 그렇게 시작했던 사랑으로 내 곁에 와 있는 여자 지금도 나는 행복해요 당신의 남자라는 게 아 사랑의 꼭지점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해 내 사랑의 잠금장치를 당신이 풀어놓은 거야 내 마음을 나도 몰라 책임져 책임져 그렇게 시작했던 사랑으로 내 곁에 와 있는 여자 지금도 나는 행복해요 당신의 남자라는 게 지금도 나는 행복해요 당신의 남자라는 게 당신의 남자라는 게 당신의 남자라는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